어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비가 왔어요 그것도 잠깐 동안 제가 되게 많이 걱정했거든요 어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아 어제가 아니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토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일이 있어서 고속터미널 쪽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집에 오려고 보니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집에 내리면 진짜 우산을 사야 하나 안 그러면 쫄딱 먹고 집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쪽에 오니까 비가 또 딱 그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갔죠 너무 좋았어요 비가 그쳐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런 작은 것에 너무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토요일날 좀 추웠었고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이었나요 꽃샘추위라고 많이 추웠었죠 제가 저희 화초를 밖에다 잠깐 내놓는다고 내놨었는데 그 잊어버리고 안 들여놨더니 얼었어요 화초가 굉장히 아깝기도 했었고 일단 미안했어요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뿌리까지 적여서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길 바라고요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우리 그 세상의 법칙 지지난주 것까지 같이 복습을 한 게 생겼네요 자 볼게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게 파레토 법칙이었죠 2080 법칙 아이고 기억하시죠 자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난 현상 그러니까 백화점의 매출이 그 VIP 고객 20%에서 80%의 매출 전체 매출의 80%를 올려준다 이런 거죠 반대로 롱테일 법칙입니다 그 지난주에 했던 했던 법칙이 롱테일 법칙인데요 이 롱테일 법칙은 그 상위 20% 그러니까 VIP 고객 상위 20%가 아니라 나머지 80% 그래서 전체 하위의 80%가 상위 20%보다 더 뛰어난 가치 이익을 창출한다 라는 게 롱테일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서적들 그러니까 전문서적들은 찾는 사람이 아무래도 적잖아요 근데 그 각 분야의 전문서적들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머지 80%가 찾으니까 이것도 이익 가치가 뛰어나더라 하는 게 롱테일 법칙이었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그 맞춤법이죠 나타와 나타였죠 그래서 나타와 나타 한 번 더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나타 나타는 알이나 새끼나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태어나게 하다 라는 뜻이었었죠 나타 그 다음에 나타는 병이나 상처 등등이 다 딱지 붙고 이렇게 해서 다 나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보다 나아 할 때 나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니면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그렇죠 나는 사과가 배보다 더 낫던데 할 때도 시옷이 들어간 낫다 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던 그 맞춤법이었어요 자 나는 내가 빨리 낫기를 바라 이거는 병이 낫는 거죠 이 활동은 건강에 좋은 결과를 낫어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다 만들어내다 할 때도 낫어 나타에 시옷받침 들어가는 나았어가 되겠죠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할 때 시옷받침 좀 아까 제가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보다 지금 당장 지금 하는 것이 낫다 시옷받침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게 똑같이 좀 더 행복하게 유식하게 따뜻하게 경쟁력 있게 현명하게 그리고 이주의 코테라 소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동화같은 정책자금이에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여우와 두루미 음 자 이야기는 자 어느 마을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참 많이 이 동물이죠 실수입니다 또 저기 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우와 그 두루미 두 동물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 어느 날 어느 날 그 두 그 여우가 두루미한테 내가 너한테 맛있는 밥 사줄게 아 밥해줄게 대접해줄게 하면서 어 이 그 그 여우 그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갔더니 어 여우가 내놓은 음식이 넓은 접시에 스프를 내놨네요 그러면 두루미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음 두루미는 먹지 못하고 여우만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두루미가 화가 뿍뿍 났어요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나는 못 먹는데 어 초대해놓고 지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어 저 그 뭐지 내놓고서 지 혼자 열심히 냠냠거리면서 맛있게 먹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두루미처럼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당한 두루미가 여우를 또 초대를 합니다 그래 여우야 오늘 네가 나를 식사에 초대해줬으니까 다음에 내가 너 초대할게 그때 와 하고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우가 즐거운 마음으로 두루미한테 갔죠 두루미네 집에 두루미네 집에 갔는데 두루미가 음식을 내놨어요 근데 뭐죠? 주둥이가 이렇게 긴 호리병에다 호리병인가 유리병에다가 음식을 내줬어요 그러니 여우가 붙잡고 보고만 있죠 뭐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거를 병을 딱 들고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먹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금 잘못된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두루미는 접시에 있는 걸 마시려면 입까지 뾰족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우는 마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우도 못 먹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 어쨌든 여우도 그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 여우가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 음식을 버리는 건 아까워 하면서 두루미가 두 개를 다 먹습니다 두 개를 다 먹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우가 뿍뿍뿍뿍뿍 그러면서 화가 났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우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내가 먼저 두루미를 배려했어야 했는데 내가 두루미한테 그렇게 못되게 울어서 두루미가 또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결국은 둘이 화해했대요 둘이 웃으면서 여우야 내가 미안해 여우가 먼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두루미야 지난번에 그렇게 내가 못되게 울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사과하고 나중에도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잘 지냈다는 이야기인데요 두루미를 배려하지 않아서 그대로 돌려받은 여우예요 자 그런 여우처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기업이 컨설팅을 맡기고 그리고 어떤 과제 신청을 해서 과제 선정이 되고 싶다 한다면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를 믿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면 컨설팅 자기가 맡긴 그 전문가를 맡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과제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신청을 할 때 과제가 있잖아요 무슨 무슨 개발사업 무슨 무슨 뭐 이런 거 그 뭐 창업개발 창업기술 개발사업 이렇게 이렇게 공고가 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게 퍼즐처럼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나중에 과제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기업이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한 부분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네가 컨설팅 업체한테 이 한 부분만 채워주세요 하면 컨설팅 업체에서도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도 저희 전문의원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한 부분만 딱 채워주고 마는 거 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 채워달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채워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선정된 선정이 될 가능성 보다는 선정되지 못하고 후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랑 퍼즐이 다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퍼즐 한 조각만 맞으면 돼 그랬는데 그 퍼즐 한 조각이 너무 뛰어나서 아니면 조금 전체적인 방향하고 조금 달라서 이렇게 어긋나는 수가 많아요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좋은 아이템 가지고 과제 선정 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한 부분만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고 맡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퍼즐 한 조각만 맞춰줘 라고 했는데 저희가 뭐 알아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요 다 이렇게 배려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한 부분만 맞춰줘 퍼즐 한 조각만 그러면 저희도 전문위원들도 그 그 한 조각만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정말 그 과제 선정이 되고 싶고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이렇게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줘 우리가 잘 따라갈게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면 우리를 정말 믿고 다 맡기는 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전문위원들도 기업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받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기브앤테이크라고 사람은 누구나 받는 만큼 하게 되는 거고요 기대해 주는 만큼 부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전문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믿고 맡기면 그리고 특히나 저희 코테라 같은 경우는 성장단계별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믿고 맡겨주면 예비창업 단계에서부터 어떤 게 기업에 필요한지 필요한 거 그리고 챙겨야 할 거 이것들을 하나부터 꼼꼼하게 챙기게 되죠 별풍당당님 계속 풍선 싸주고 계셨는데요 별풍선 주고 계셨는데 제가 미처 못봤네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더 많이 싸주세요 기대할게요 성장단계별 저희 코테라에서 안내하고 있는 성장단계별 로드맵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깊이 있게 살펴볼 수는 없어요 노하우니까 성장단계별 로드맵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예비창업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예비창업 단계에 맞는 자문을 컨설팅을 해드려요 어떤 게 필요하고 뭘 해야 되며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창업 초기 단계 이 단계에서도 꼭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고요 짚고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 개발 단계 기술 개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고 언제쯤 신청하면 되고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드리죠 그리고 같이 그 과제에 지원을 하는 거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단계 이 단계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제들이 꽤 많아요 근데 대표님들이 일일이 하나씩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경영도 해야 되고 신경 쓰실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맡겨놓으시면 저희들이 어떤 과제가 있는지 몇 월달에 있는지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렇게 보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 양산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글자가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여기는 제품 출시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제품 출시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해외 규격 규격적이 사업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고 맡기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그 단계단계별로 이제 어 그 시프리기 전략이라고 오시 전략이라고 저희는 이야기 하거든요 저희 그 이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었다면 오시 전략이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오시 전략은 시프리기 전략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예비 창업 단계이든 아니면 창업 초기 단계이든 저희는 기업이 의뢰를 하면 먼저 기업 현황부터 파악을 해요 이 기업이 지금 어떤 것들이 돼 있는지 뭐 벤처 그 특허라든가 기업부설 연구소라든가 그 다음에 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는지 어떤 것부터서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기업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기업이 갖춰야 될 것들을 컨설팅을 하겠죠 그리고 과제의 목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과제죠 어떤 사업에 들어갈 것인지 어떤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저희가 먼저 이렇게 과제들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고 이 과제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목표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일단 선정을 했으면 또 이제 기업한테 필요한 기업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안내를 하고 컨설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과제 목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맞춰서 또다시 컨설팅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코칭이 전반적으로 코칭이 들어가게 되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코칭은 기업 현황 파악하는 것부터서 전체가 다 코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정과 검수 이제 저희가 그 뭐지 기업을 코칭을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이제 교정과 검수가 들어가는데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 교정과 검수는 전문위원들도 중간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지만 저희 협회장님이 많이 그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맞춤 전략 대면평가와 현장평가에 적합한 맞춤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맞춤 전략은요 저희 협회만의 노하우예요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노하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면평가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걸 잘해야 되고 현장평가에서는 어떤 걸 저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이 마지막에 있는 맞춤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협회만의 특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면평가 리허설을 해요 이 맞춤 전략 부분에서 그래서 대표님들이 대면평가하기 전에 심사위원들 앞에서 대면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대면평가 리허설을 저희 협회에서 하고 갑니다 좋죠? 리허설까지 하고 어떤 걸 들을 거쳐야 되는지 어떤 걸 좀 더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먼저 하고 간다는 거 플러스 요인 아닐까요? 그래서 정책 자금의 처음부터 끝까지 퍼즐 완성을 누구한테 저희 커테라에 믿고 맡겨주시는 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저기는 못해드리고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굉장히 그 종류가 많네요 지원 사업들이 저희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보고 괜찮아요 저기 사업에 지원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저기에서 선택을 하셔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에 상실하게 컨설팅을 할 거예요 연락은 정실미 기억하시죠 정실미 여기 들어오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협회가 어떤 협회인지 이렇게 조금 살펴보시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실미 꼭 이렇게 쳐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회원 가입하시면 더 좋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이렇게 운영 요원들한테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질문 이렇게 올려주시면 답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챕터죠 우리 맨날 그 순서가 같아서 이제 따로 두 번째 챕터는 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 안 드려도 되죠 두 번째 챕터 세상의 법칙 이번에는 치킨게임 법칙이에요 지난주에 롱테일 법칙이었죠 이번 주는 치킨게임 법칙인데요 이거 보면서 참 사람들이 무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치킨게임 같은 그런 사례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미련하게 이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볼게요 자 치킨 아 입맛이다 입맛을 다시다니 아 저녁을 좀 부실하게 먹었나 봐요 닭 두 마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야말로 치킨들의 싸움이네요 그죠 자 이것처럼 닭 두 마리가 여기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처럼 아래 그림을 보니까 그 차 두 대가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네요 자 치킨게임은요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정면융돌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 치킨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의 이름이 치킨게임이래요 저는 그 치킨게임이라고 해서 처음엔 닭 먹는 게임이 있죠 닭 누가 많이 먹나 하는 그런 게임인 줄 알았어요 치킨게임 딱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자동차 게임이래요 근데 이 자동차 게임이 제임스 딘 미국의 유명한 배우 있죠 요절한 젊은 미남 배우 대표적인 제임스 딘 지금 봐도 잘생겼네요 아줌마가 주책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제임스 딘이 저보다 더 나이 많을걸요 제임스 딘이 이유없는 반항에서 했던 자동차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임스 딘의 이유없는 반항이 영화에 나왔었던 이 게임하고 이 자동차 게임하고 치킨게임하고는 약간 미묘하게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치킨게임이 정면으로 이렇게 자동차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임이라면 그 이유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이 했던 그 게임은 자동차 게임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절벽적으로 몰고 가다가 누가 제일 나중에 누가 둘 중에 누가 나중에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나 하는 걸 내기를 시합을 한 거예요 이쁜 여자친구 하나 놔두고 그 여자친구랑 누가 사귀나 이런 거 그런 내기였는데 제임스 딘하고 경기를 했던 저기는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죠 그 내용이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뭐 치킨게임 하면 그 장면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임스 딘이 했던 그 게임은 치킨런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세요 치킨이라는 거는 겁쟁이의 속어래요 속어 그러니까 치킨 그러면 어 저 겁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명예롭지 못한 사람으로 그래서 취급을 많이 하는 게 치킨이라고 불린 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치킨게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두 명의 운전자가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진대요 그러면 둘 중에 둘 다 핸들을 꺾지 않으면 정면 충돌해서 죽는 거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게임인 것 같아요 보통 너 죽고 나 살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이 판사판이다 이게 아니라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런 건데 둘 다 핸들을 꺾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거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킨게임이 국제 정치학 용어로 사용이 된대요 왜냐하면 195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미국하고 소련이 군비 경쟁을 정말 극심하게 했대요 이때가 냉전체제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극심한 군비 경쟁을 꼬집는 용어로 빌려다 쓰다 보니 차용하다 보니 이 치킨게임이 국제 정치학 용어로 굳어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 와서는 정치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경제계에서 그러니까 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경쟁으로 치닫을 때 그때 치킨게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치킨게임의 얘기가 대표적인 게 저는 군비 경쟁에서 원자폭탄이 이렇게 폭발하는 거를 군비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핵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1950년대에서 70년대 미국과 소련의 극심한 군비 경쟁이 치킨게임의 하나고요 사례 중에 하나고요 최초가 됐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쿠팡하고 티몬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해요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쿠팡이나 티몬 둘 다 이커머스 업체라고 해요 이커머스 업체인데 전 티몬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조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조금 캐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티몬이 뭔지는 모르고 쿠팡은 알아요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 이 둘 다 이커머스 업체라고 하는데 지금 열심히 다투고 있다고 해요 서로 자기 기업의 출혈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현재 또 저기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반도체 업체요 반도체 업체 그 얼마 전에 뉴스 며칠 전에 어제 뉴스에 났던 것 같은데요 인터넷 뉴스도 찾아봤고 뉴스로도 봤고 그 종이신물로도 봤는데 세계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 지금 그 너무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이 많아져서 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대요 근데 대표적인 그러니까 세계 3대의 그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인 그 미국의 마이크로니 마이크로칩 생산을 감축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 치킨게임이 되지 않게 됐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이런 반도체 시장에 치킨게임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독일 키문다와 일본 엘피다가 파산을 했고요 우리나라 삼성이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삼성이 그 독보적인 반도체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미국의 마이크로니 메모리칩을 생산을 조금 줄이겠다 해서 치킨게임이 성립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뉴스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BHC와 BBQ 그 치킨으로 유명한 회사들이죠 그 열심히 지금 다투고 있다는데 경쟁사가 망할 때까지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경쟁사가 망할 때까지 뭐 그 투자를 받고 그 돈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는 멀쩡할까요? 우리 회사도 멀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기업 다 출혈이 심할 텐데 이 지금까지 봤던 기업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조금씩만 양보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둘 다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치킨게임은요 이상은 너 죽고 나 살자죠 그러니까 꿈이죠 꿈 이디야 바라는 거 그거는 그래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요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이게 되는 거지 너 죽고 나 살자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보로 누구 하나 한 사람이 양보하고 서로 윈윈하는 윈윈하는 게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 윈윈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조금씩만 양보하면 서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자존심이 뭔지 그렇죠 자존심이 뭔지 개인들도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살아오면서 옥이 피운 적이 꽤 된 것 같아요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생각이 짧아도 저렇게 짧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 치킨게임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예요 사회에 따뜻한 관심을이죠 자 정크푸드 규제에 대한 기사를 오늘은 선택해봤어요 그 정크푸드 영국에 영국은요 이제 밤 9시 이전에 온라인 정크푸드 광고 못하게 한대요 자 내용 살펴볼게요 자세하게 자 TV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오후 9시 이전에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영국에서 영국 정부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TV 보다 이미 영국은요 2017년도에 2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년 전에 수업을 했었던 기억을 하는데 어 2년 전에 TV 에서는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를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 근데 이제는 TV TV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 광고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TV 보다는 개인기기 영상을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TV가 아닌 개인기기로 볼 수 있는 온라인에서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국에서는 어린이 3명 중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정도로 어린이 비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역시도 아이들 요즘 비만인 아이들이 점점점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린이가 온라인에서 햄버거 등 정크푸드 광고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방침이고요 오후 9시 이전에 관련 광고를 아예 방영 금지시킨다고 하네요 영국의 정부 입장이요 우리 아이들이 지방과 설탕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홍보하는 광고에 더 이상 노출되도록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아이들 건강에 신경을 써서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하는 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 지금 보여지는 사진들 보시면 어떤 음식들인지 아시겠어요? 이 음식들을 정크푸드라고 해요 정크푸드가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정크푸드라는 거는요 정크가 쓰레기 그리고 푸드는 음식이죠 그래서 정크와 푸드가 합쳐져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쓰레기가 아니라 전혀 영양가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한다고 해요 정크푸드를 왜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는지 볼게요 정크푸드는요 먼저 패스트푸드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대표적인 정크푸드라고 한대요 이 정크푸드는 열량은 높지만 필수 영양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아주 낮다고 해요 함유량이 그리고 인공청과물과 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람한테 좋지 않다고 하네요 한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하루 열량 곤장량인데요 성인 여자의 열량 곤장량이 2000kcal래요 그리고 성인 남자의 하루 열량 곤장량은 2700kcal 그런데 이 햄버거 있죠 햄버거 이 햄버거 하나에 들어있는 열량이 무려 8000kcal나 된대요 그러면 보통 성인 여자 남자가 먹어야 하는 그 열량의 4배 많게는 4배 적게는 3배 정도 되죠 그래서 열량이 이렇게 남아 돌면 비만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음식은 아닌 것 같네요 정크푸드로 인한 문제점이에요 이 정크푸드에는 비타민 칼슘 무기질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크푸드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이 정크푸드를 계속해서 이렇게 자주 먹다 보면 당뇨, 고혈압, 과체중, 비만, 치아 생성 방해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제력 부족 현상도 나타난다고 해요 지금 안 그래도 아이들이 성격도 좀 급하고 인내심은 좀 없고 이런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정크푸드를 먹어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정크푸드에 대한 다른 나라의 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예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크푸드는 TV 광고가 전면 금지되었대요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TV에서는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노리웨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 광고에 정크푸드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정크푸드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자동 판매기 설치 금지하고 있고요 학교 식당에서 정크푸드 판매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초중고에 커피 자판기라던가 탄산음료라던가 이런 거 저기하는 자판기는 없애겠다고 했는데 가서 제가 확인은 못해봤어요 일단 그런 거는 자판기는 설치를 못하게 한다고 그리고 있던 것도 철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에 갔더니 그런 게 있더라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아이가 다 커서 초등고등학교에 갈 일이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기름, 땅콩, 기름도 식물성 기름이죠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식물성 기름 요즘 많이 나오죠 올리브유 등등등 참기름 이런 거 땅콩, 호두 이런 것들 지방을 섭취할 때 동물성 기름보다는 이런 기름이나 땅콩, 호두 그 다음에 팔슘, 우유치즈 요구르트, 고기 생선, 콩, 계란, 두부 그리고 채소, 과일, 버섯, 빵, 밥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위주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이제 맞춤법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맞춤법이 나타, 나타였죠 이번 주에는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성 맞춤법 실수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호감 있는 이상이 되고 싶으면 꼭 맞춤법 신경 쓰셔야 해요 그 이렇게 만났을 때, 얼굴 보고 만났을 땐 정말 호감이었는데 그 뭐지? 카톡이랑 문자 주고받을 때 실수에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경우 꽤 된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호감이 떨어진 경우가 여자는 71.4%나 된다고 하니까 남성분들 맞춤법 신경 쓰세요 별풍당당 님께서요 잘생기고 이쁘면 다 용서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젊었을 때, 20대 때, 20대, 30대 초반까지만 용서되는 거 아닐까요? 그 이후로는 그다지 이쁜 게, 잘생긴 게 그런 걸 커버를 해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맞춤법 틀린 거 보고 저 사람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번주 맞춤법은요 어이없다, 어이없다 두 가지입니다 자, 어이없다와 어이없다 둘 다 둘을 이렇게 많이 헷갈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조사라고 보다, 설문조사 뭐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 1위가 이 어이없다였대요 그리고 2위가 나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나타하고 이번주에 하는 어이없다가 1위, 2위를 차지한 거예요 잘 기억하셨다가 이거 틀리지 마세요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틀리는 거 그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랑 요번주에 했던 거는 꼭 기억하셔서 꼭 기억하셔서 안 틀리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로 어이없다는요 일이 나무 뜻밖이라 기가 막히는 듯하다 그래서 이거랑 정말 비슷한 말, 똑같은 말 그러니까 같은 말로 사용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의, 는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 의, 는요 의, 는요 자, 궁궐 내에서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죠 그런 사람을 어이라고, 어, 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임금이, 옛날 임금님이 입던 옷이죠 그거를 어, 의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유명한 어이로는 허준이 있죠 동의보감을 썼던 허준 자, 어처구니를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릴까 하고 이 그림을 올려봤습니다 그, 지금 이거 맷돌이죠? 맷돌 우리 콩, 콩국수 콩국수 할 때 이렇게 하는 콩을 가는 맷돌, 맷돌입니다 이, 여기 보이죠? 여기 빨간 동그라미 이걸 어처구니라고 한대요 이게 어처구니라는 이름이래요 어처구니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는 얘가, 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막막하죠 손도 이렇게 맷돌 위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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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 수 있고 운전하듯이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로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막 그 어이가 없는 거를 이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기가 막히고 저기한 상황을 어이가 없다라고 한대요 자, 이제 그 지난 때뿐만 아니라 맞춤법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볼 수 있는 그 카톡이 저기 그림이 네이버 농민신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캡쳐를 해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그 집 앞인데 잠깐 나올래? 이래서 여기 밑에 다른, 그 저기 분이 그 설명을 해놓은 게 더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그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는 순간 어의는 내 집 앞이 아니라 병원에서 찾기 위해 그랬죠 너무 웃겼어요 저 이거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어의가 아니라 어이인데 어의를 어의라고 썼다고 병원에서 찾으라고 했나봐요 자, 먼저 틀린 거 체크해 볼게요 얘기는요 이 얘기는 그 공자 맹자 하는 그 책 있죠 옛날 사상환경 뭐 이렇게 찾는 그 사상환경에 들어있는 책 중에 하나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으던 이야기의 줄임말인 야이자를 쓰는 얘기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너 진짜 어의 없다 이거는 어의가 아니라 어의를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챕처, 그 뭐지? 카톡을 한번 볼게요 이 카톡에 소개팅에서 만난 지적인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의 그녀 그런데 이미지는 환상뿐이었나? 나에게 쾌유 대신 출산을 빌어주네 그랬죠 마지막 쯔 보세요 나에게 쾌유 대신 출산을 빌어주네 그래서 나의 시고가 지금 출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틀린 낱말 체크해 볼게요 오랜만에는요 오래간만에 라는 줄임말이기 때문에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오랜만에 나중에 한번 이것도 할게요 지금 나으시고 감기 얼른 나으시고 그러면 밑에 받침이 없어야 돼요 감기가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히읍 받침이 없는 그냥 나으시고를 썼어야 되는데 히읍 받침을 써서 출산을 빌어주네 이런 웃기죠 되게 웃겼어요 자 다음 거는요 보면 김대리 그 보고서 얼마면 되니 이것도 너무 웃겼거든요 그 결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결제는 돈을 지불하는 거 돈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 이거를 결제라고 하고요 그 서류를 이렇게 검사받고 검사하는 그거는 결제 아이자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배요 우리 이거 했었죠 배어요의 줄임말이 배요기 때문에 배요는 아이자 써야 되죠 배요 아 별풍 담당님 화장 다 지우면 못 만나진 않아요 저는 그냥 별로 이쁘진 않지만 생얼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화장 지우면 안 만나는 그런 거는 요즘 개인의 성향이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은 생얼로 잘 안 만나나 봐요 자 다음 거는 심란하곤 했죠 아내와 싸웠다는 친구 아내가 그에게 일과 절을 많이 시키나 보다 그랬는데 일해라 절해라 이것도 왜 그러는 거 같아요 저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심란하다 할 때 이 심란은요 심란을 써야 돼요 어지러울 날짜 마음이 어지럽다 해서 그 다음 일해라 절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줄임말이 일해라 절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리을 받침이 없는 일해라 절해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해라 절해라 절도 많이 시키나 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일해라 절해라 이렇게 써야 해요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해봤어요 자 어떻게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어 떡 떡 먹는 떡 할 때 떡자 쓴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리고 어이없다 방금 우리 했었던 것처럼 어이없다 나아는 밑에 희흡받침이 없는 나아 그리고 금세 금세 이것도 금세 어이자를 써야 해요 시간 개념이잖아요 금세 회복될 거야 그래서 시간 개념일 때는 어이자를 쓰는 거고요 이것도 금세도 나중에 한번 할게요 자 너의 그 태도가 어이없다 그러니까 걔가 알을 낳았다고 어이가 없네 동의보감을 쓴 허주는 어의로 유명해 조선시대 임금의 어이에는 용을 수놓았대 이렇게 너무 빨리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느긋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쭉 읽고 이제 그 다음 거 마지막이죠 조금 더 현명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자 요번쯤은요 열한 번째 이야기에요 이름 이름 우리 그러죠 야 너 이름값 이름을 좀 날려라 네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이름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죠 빨리 볼게요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산품에도 제조자의 이름 석자가 기재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다 기재되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일에도 일일이 어디에 사는 누가 저게 하는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산품에도 제조자의 이름 석자가 기재되는 시대입니다 본인이 담당하고 맡은 프로젝트에 본인의 이름 석자를 걸어야 하고 그 이 이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그렇죠 프로는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전문 그러니까 프로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이나 그리고 의사 전문가들 등등등 프리랜서 이름으로 그 이름을 걸고 하는 프리랜서들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걸고 음식점을 하거나 상품을 팔거나 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근데 그 이름값을 못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름 프로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긴 할 것 같아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이름에 책임을 지는 그런 진정한 프로가 되길 바래요 별풍 담당님께서요 계속 별풍선 올려주시네요 10개 감사합니다 또 올려왔어요 별풍선이 아 행복해 그런데요 별풍 담당님께서 왜 개그림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진에 지금 개사진이잖아요 책임인데 그 애완견을 기를 때 책임감을 다해야 되지 않나요 책임이죠 한 생명을 보호하고 저기 하는데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자기 이름에 책임을 걸듯이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정한 프로 그냥 남들이 책임을 남들이 알아주는 전문가가 전문가이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프로는 남들도 알아주지만 남들이 알아주는 그 이름만큼 그 값을 하는 프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을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도 이름 내 이름에 대한 거 그리고 이름에 책임을 진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자 이주의 코테라 소식인데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간 이 코칭 지원 사업이요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 코칭 지원 사업 얼마 전에 저도 이거 무상진단 역량 진단 하고 왔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저한테 전문의원한테 괜찮은 것보다 대표님들한테 기업 대표님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시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얻은 것도 있지만 기업 대표한테 준 것도 꽤 되는 것 같거든요 무상진단 결과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되거든요 주거든요 그 무상진단 결과를 이렇게 받아보면요 우리 회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 정책 자금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약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약도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이렇게 이렇게 약도를 보내주죠 그 약도에 해당되는 거 직접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고 주는 거가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진단 결과로 알려주는 것들은 약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약도를 받아보는 거 그게 어디예요 그냥 아무 기업에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 무상 영양진단을 받아보므로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뭘 갖춰야 되는지 어렴 부탁에 남아 알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의원인 저한테도 도움이 됐지만 그 기업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자 보면 기업의 R&D 영향을 진단해서 정부 지원금 조달에 필요한 맞춤 코칭을 지원하는 사업이 기업 R&D 영향 무상 진단이거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은요 예비 창업자로 포함해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자가 아니고 용자가 아니고요 그 무상한 R&D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상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책 자금을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원 분야를 보면 정부 출연금 지원 사업이 있고요 지식산업재산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지식산업재산권 지원 사업은 특허죠 특허 그리고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자금 이거에 해당되는 정책 자금을 저희가 코칭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각종 인증 지원 사업 녹색 인증이라던가 NEP라던가 조달 우수 제품 등록이라던가 이런 것들 저희 협회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코칭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 정신미 카페에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진행 절차는 무상 R&D 진단을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요 접수하시고 접수하시면 접수 후에 저희가 방문해서 전문의원들이 방문해서 진단평가를 해드려요 즉 진단평가를 하고 그리고 선정 통보를 하면 이제 선정이 되면 협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코칭을 지원하는 지원을 하게 돼요 프로그램 맞춤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행 절차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놨는데요 저희 코테라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테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번 쳐보세요 무상 역량 진단 신청하고 그러면 쭉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직접 카페 들어가서 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여기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여기 밑에 저희 협회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 있죠 안 보인다 안 보이네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572에 8520입니다 02572에 8520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02 서울이니까 0이죠 지역번호 572에 8520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무상 역량 진단 받아보고 싶은데요 하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정칠미 카페죠 여기에 들어오시면 돼요 아 오늘 방송도 오늘은 방송이 조금 길었죠 조금 길었는데요 뭐가 많았지? 뭐가 많았는지를 모르겠네요 뭐가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송이 조금 길어졌어요 이제 방송이 다 끝났는데요 그 지금 오늘이 벌써 3월 말이죠 25일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20대 때는 아니 20대 때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정말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시간 안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시간이 안 가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하루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눈 뜬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여기 방송하러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시간을 좀 붙잡아 놓고 조금만 천천히 가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너무 빠르다 근데 오늘 또 방송을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문득 벌써 25일인 거예요 3월에 25일 그러면은 봄이 정말 봄인 거잖아요 저기 청계천에는 꽃이 피었대요 저 보러 못 가봤는데 꽃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오늘 아침도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이제 낮에 나오면서 조금 아까 저녁 때 나오면서 이렇게 저기 하니까 옷을 좀 가볍게 입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춥더라고요 날씨 조금 따뜻해졌으니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이렇게 조금씩 더 따뜻해질 거니까 주말엔 가족들이랑 청계천 아니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서 가족과 같이 꽃을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주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